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본 4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너희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하나하나 부르셔가지고 이제 열두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같이 먹고 자며 그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본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카이사라 빌리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제대로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야라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야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반 안에 한 14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3년쯤 같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농땡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3년 동안 제가 지나면서 본 것이 평생 평생 지금까지 보면 내가 학생 때 그때 본 그대로 그분들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 그래서 그 신학교 3년 동안을 같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아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함께 항상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는 됐지만은 믿음은 아직 그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됐는데 이야 이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진 않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냥 어디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이야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오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도 아무도 진짜 사람 낳는 어부처럼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그냥 두려움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나 이 두려움 그냥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야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장노님들 지수님 교인들 가만히 보면 똑같아 가만히 보면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죽어도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인데 다한 일과 같은 그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워해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건 순교자게 되긴 다 틀렸어요 그저 붙잡혀서 개죽음하는 거지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 하고 그냥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멋있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스대방과 같이 그냥 주님 앞에 갈 거 생활이 너무 좋아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야지 그냥 붙잡아서 맞아 죽었다고 그건 순교인 줄 압니까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심하지만은 그 중에 이 카론 유다 이야 이 카론 유다는 은삼십량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살로 자기 생활을 마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카론 유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카론 유다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그리스도라는 걸 이 카론 유다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오병의 기적 이런 걸 보니까 이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다 뭐 로마가 아무리 쎄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든지 그냥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멤버도 세 번인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를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론 유다가 이 카론 유다가 자기 생각하고 영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는 결국에는 이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카론 유다가 내가 그런 큰 죄를 보면서도 나중에 나중에 해계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해계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인데 아, 해계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자살해버려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냥 포기하고 자살로 생을 마쳤을까요?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은 3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카론 유다를 생각해보면 어느 날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하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겠구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다스리고 있는 김일성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압니까? 그 집안이 장로 권사 집안이고요 그 외삼촌은 목사고요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삼촌 되는 강암흑의 목사 같은 사람은 매번 그 목사들 아주 처음에는 아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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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사들 장로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몽땅 다 죽여버렸다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게 김일성이고 그게 자기 외삼촌 강 목사예요 제가 그 강 목사의 친척 되는 목사를 내가 애리에서 만났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목사가 많은 집안이에요 지금도 그 자손들 중에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라는 건 아주 그냥 절대 용납도 안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죽인다든지 그냥 수용소에 집어넣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려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집사 장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다 들을까요 아주 뭐 대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집사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언행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번은 진짜 거듭난 분야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은 과연 거듭났는가 내 부모님은 거듭났는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과연 거듭났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부부가 날마다 가정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 친척들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한 영원도 구원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요 날마다 날마다 왜? 제가 보면 자신이 없어요 얘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매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까지 된 친척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양반이 진짜 거듭났나 걱정스러운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죠 확실하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속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기름이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상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한밤중에 오니까 그냥 등불 키고 가는데 아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심지어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져버려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나는 너희를 더무지 알지 못한다고 버림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선 말씀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지 못한 성도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 딱 오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주님 맞이하게 되고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섯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받은 사람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받은 사람들을 열심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열 달러한테 또 네 달러한테 만들었지만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아주 그 마트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부정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주인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저 그는 버림받아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다섯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시는지 재능에 따라 주시는지 주시면 그냥 죽도록 충성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되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마트 25전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앙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인간은 왼쪽에 그렇게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눈대요 나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염소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영원은 영원은 자기밖에 몰라 남이야 굽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정신없고 그러게 사는 사람 자기 형제가 지금 굶고 있어도 관심이 없어 없어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작은 교회 개최하다가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헝금도 안 나오니까 굶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요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영원은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왜? 왜 저들이 굶는 걸 내가 아니까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림이 뭐라 그래요? 다 나를 대접한 거라 주림을 대접한 거라 그러나 염사가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내 이곳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 제가 개척하고 나서 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어떤 안수집사는 그냥 마당을 쓸고 있어 그냥 마당을 쓸고 있고 종이를 줍고 또 우리 교회 장노님들 중에도 그냥 예배 사이사이에 그냥 변소 청소하죠 변소 왜? 몇만 명이 들어야 되는 교회니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냥 변사가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 가슴에 숨기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나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양과 같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나자와 겁나지 못한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 그냥 한 5, 6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장노들 중에서도 봐 이 양말이 도대체 어디서 장노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5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하는데 회개를 안 해 한 분도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 이건 완전히 완전히 지옥 같겠구나 회개 안 한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온다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진리를 믿는 사람 이건 거듭난 성도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 박사든지 목사든지 장노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그대로 다 믿어야지 천지 창조 이런 건 신하라 그리고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주장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거는 예수님 신격화하려고 꾸며 쓴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학 박사든가 신학 박사든 그 사람이 신학 박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 가지고 따져요 그건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증거 자기가 안 믿으니까 또 설교할 때도 그렇다고 세상에 요새 하나님의 천지천절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진화론을 믿지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 따져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라 그래서 다 신학 박사라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살로니까 후소 2장 12제로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아니냐 알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사망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참 선지자든지 거짓을 뭘 보고 가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 열매 어떻게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어요? 엉겅케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냥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없는 형식적인 교인을 구분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열매, 열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마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은혜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상에 이 거듭나게 될 때의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열매 첫째가 뭐냐 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데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 이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참 못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 그저 항상 저 잘났다고 항상 큰소리치고 그러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룩해지고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그걸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항상 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겸손해져요 겸손해졌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나 같은 죄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나 그냥 생각해 보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어허 나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과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짓 믿음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확실하게 회계한 사람은요 그 열매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진짜 회계한 사람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회계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론인 가운데 한 분은 보면은 부인되는 권사님이 한 3개월 먼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평생 교회라는 건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굴 전도하는지 모르지만 나왔는데 아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론님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회 나가들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보고 하하 교회에 뭐가 있긴 있구나 이래가지고 3개월 만에 우리 교회도 이 장론이도 나오게 됐는데 둘 다 그냥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 장론이면 직장에서도 아예 별명이 목사야 목사 직장에 가서도요 사무실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또 그냥 그 사무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문장 가놓은 교회 문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지 장론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고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이고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장론을 세우는 줄 아느냐 어떻게 장론을 그만두려고 하냐 아우 책망을 하시는 바람에 그냥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지금도 은퇴하셨지만은 그냥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정도를 사랑하고 이 열매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빛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에베스 가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확실하죠 열매가 또 갈라데시 5장 22조 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와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4등전 1장에도 보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쓸 데도 없다 그러게 1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권능 권능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굴 두려워해요? 세상에 목숨까지 그냥 받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세례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그냥 성령이 그냥 푹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섬김과 나눔의 열매입니다 봉사의 열매죠 양가염섭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데에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산믿음이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을 보면 이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똑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돼 성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항상 희생하고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일어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야 참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이제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우리 수영목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른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애들인지 젖먹이들까지 그냥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수영목회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그냥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녀가 돼서 비록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까지라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막연히 교회 다닌다? 천만에 그거 보고 몰라요 정말 거듭나는지 거듭나는지 열매가 확실하니까 그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참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구원에 반열에 참려하는 저와 들이 되는 게 제 소원이고 그렇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